오빠라고 불러다워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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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누구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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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누구? 오빠! 오빠! 여러분들 오프닝부터 달려볼까요? 스탠드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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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집니다! 네! 하하하하 나 아직 오빠야! 와! 샛! 오빠! 더 크게! 오빠! 누구라고! 오빠라고! 나 오빠로 돌아갈래! 배에 나온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날씬하지는 않지만 깜찍하고 귀엽기만 하잖아 수덕된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 영생을 혼자 번갈질 것 불안함을 헤이! 와우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거울을 이끈 남자 아저씨라 부 vu Joe 말아니 사진 찍으며 그대 얼굴 동睫만 하면 들어요 ووو 이렇게 태어나고 심어서 태어났나 왜 나는 괴롭히나 제발 아저씨가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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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소리 준비됐라 준비됐라 소리 준비됐라 신라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나를 괴롭히나 제발 아저씨라 부르지 마 old city sales 다แล시 knocked 봤어요 오빠라고 불러다오 덕승현!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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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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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빠다 불러가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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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이 큰 함성 소리 응 땡큐 와 대단합니다